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삼각깁밥을 처음 먹어봐? 응 맛있게 드세요 매워 안 매워? 조금 매워 조금 매워? 이게 뭐야? 전주 비빔밥인데 조금 매울 텐데 아유 변하지 않는 식상 맛있어? 물 없어? 물 없어? 물 없어? 물 없어? 물 없어? 아니에요 아니에요 맵구나 맵기는 맵기는 네 아유 살 거 같아 살 거 같아 살 거 같아 죽을 뻔 했어? 응 흠 목이 물린 거 안 아파? 응 목이 물린 거 안 아파? 응 목이 물린 거 안 아파? 응 매워서 좀 먹을게 응 몰라 싫어? 매워서 또 고기 꼬치 먹네 네가 고른 거다 어? 확실히 맵다고 그랬어 응 응 한참 먹으면 안 될까? 응 가운데는 더 매울 거 같아 한참 먹기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